예수님은 이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메시지와 죄 용서의 은혜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설교는 어떤 이에게는 큰 감동과 은혜가 되었고요 어떤 이에게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아요 당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큰 은혜여 큰 기쁨이었습니다 본문의 여인도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깊은 감동을 받았고요 믿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감사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감사를 전하고 예수님께 죄 용서에 대한 확신과 구원이 있으려는 그 확신을 확증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요 불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기존의 자기 생각과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따르는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쳐버리는 것이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자기들의 관념에 맞지 않은 거예요 1편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갓 출발한 애송이 라비였던 것이죠 선배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교정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예수님께서 누가 보면 4장 24절에서 자기가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정말 선지자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시몬이 자기 동료들을 불러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교정해 주기 위하여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것이죠 이 공식적인 식사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조사할 목적으로 모인 바리새인들도 있었고요 은혜를 받고 감사위에 온 이 여인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이러한 공식적인 만찬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죄 많은 여인이었지만 그 자리에 참석하여 한쪽 벽에 기대에 앉아 있다가 주객들이 식사를 마치고 나면 그 남은 음식으로 대접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또 만찬을 연 사람들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나 죄인에게까지 음식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공덕을 높이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식사 자리가 처음 시작부터 긴장감이 팽배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들어가셨는데 통상적으로 있어야 할 환영 의뢰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관습에 의하면요 손님이 그 집에 들어오면 주인은 손님에게 환영의 입맞춤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을 씻을 물을 제공해야 했고요 감남류 올리브유죠 올리브유를 줘서 손과 발에 또는 머리에 바를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음식이 제공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풍습에 의하면 손과 발을 씻기 전에는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관습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모든 문화에는 손님을 맞는 고유의 문화가 있습니다 관습이 있습니다 조금 달라지기는 하지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순서가 있나요? 처음 손님이 들어오면 인사를 하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번째 어서 들어오세요 세 번째 코트를 받아들일까요? 네 번째 자리에 앉으시지요 다섯 번째 커피 한 잔 하시겠습니까? 여섯 번째 그리고 나서 TV를 끕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 손님과 이야기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날 우리나라도 대부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만약 우리가 어떤 집에 손님으로 초청받아 갔는데 주인이 인사도 안 하고 들어오란 말도 안 하고 앉으란 얘기도 안 하고 찬물 한 잔 대접도 안 하고 TV도 그대로 켜 있는 채로 자꾸만 TV를 힐끔힐끔 쳐다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굉장히 무시받는 느낌일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내가 집을 잘못 찾아왔나? 이런 느낌 분명히 받겠죠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예법이 생략된다는 말은 뭐냐면 손님에게 의도적인 모욕을 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더군다나 시몬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그 선생의 직분에 합당한 예를 표시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법 꼭 한 대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광야 가운데 나그네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을 초청하죠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광야에 관습상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으면 꼭 대접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초청했습니다 초청했으니 손님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예, 그들의 발을 씻습니다 몸을 굽혀 절하고요 그들이 식사할 때까지 종처럼 그 옆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초청했을 때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예를 다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선생님으로 초청받았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그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내가 갔을 때 주인이 환영의 입맞춤을 하고 내 손과 발을 씻기고 내게 기름을 줄 거야 그런데 아무것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의도적인 모욕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굴을 붉히며 벌떡 일어나면서 어허 내가 이 자리에 불청객이로구만 하고 그 자리를 떠나도 예수님의 탓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산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에 영광무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늘 배척받으셨습니다 고향에서도 배척받으셨고요 기적을 일으킬 때는 제가 발새불에 힘을 빌어 이 일을 행한다 배척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받았고요 미움받았습니다 끊임없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말씀하셨죠 누가 본 9장 5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집이 없다 머리둘 곳이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딜 가나 배척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교회도 미워합니다 인터넷을 보면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얼마나 많은 말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선한 일을 행하면요 기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몇 교회에 문제가 생겨나면요 신문, 사회면, 톱기사로 다루어집니다 아까 우리가 서명을 했잖아요 이게 다른 데서 이루어지면 전혀 기사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재단에서 일이 벌어지니까 기사화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 사람들이 잘못 살아서 이런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좋으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점잖은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요즘은요 예수님의 역사적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요 성경을 폄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요 교회를 배척하고 교회를 조롱합니다 주님께서도 이 일을 예측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면 어쩔 수 없이 미움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배척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교회가 세상에 배척받는 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배척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러한 태도에 대처하셨을까요?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들어가 자리에 앉습니다 여러분 보면 거기에 2라고 써있을 겁니다 그리고 밑에 관련된 데가 있는데 거쳐가게 되면 기대어 누우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보통 만찰을 하게 되면 비스듬히 누웠습니다 기대어 누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환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쾌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가셔서 먼저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웃 어른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관습이 하면 제일 어른이 먼저 자리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기대어 누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가장 먼저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30인 예수가 그 방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상상할 수는 없죠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모여있는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아마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전통적인 손님 환대의 예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른으로서의 행동을 하십니다 고정 좌석에 기대어 누우셨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막힌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배척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교정해주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그 시간 그 순간 불같이 화를 내고 그 자리를 떠나셨다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바리새인들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또 이 이야기가 소문으로 바깥으로 퍼지면 어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실되지 못하다 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떠났을 것입니다 사안성도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분환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요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풍습에 의하면 재산상속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나 가능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재산을 주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내지는 나는 더 이상 아버지가 필요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불회도 이런 불효 같고요 무래도 이런 무례가 없는 것이죠 결국 아버지에게 무례를 행하고 그 재산을 가지고 타국에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쫄딱 망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이 무례한 놈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당장 떠나라 이랬으면 어찌 되었을까요? 그런데요 아버지는 모든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품으시죠 그 아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종교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비결한 바리새인들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세상은 착한 사람, 의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표현합니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죄인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후원받은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예수를 멀리하고 예수를 조롱하고 교회를 비난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후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진 십자가는 우리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반응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제 이 이야기에 진짜 주인공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녀를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원어적 뜻은 그러니까 죄를 지은 여인인데요 이 원어적 뜻은 뭐냐면 삶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음으로써 살아가는 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학자들은 이 여인이 창녀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왜 이 자리에 있게 되었을까요? 당시에 창녀들은 구원을 얻을 만한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라삐인들은 죄인은 먼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죄의 대가를 치르고 법을 지킴으로써 자기 고백이 신실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문제는 세리나 창녀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삿개오의 이야기는 굉장히 모범적이지만 특별한 경우입니다 삿개오가 회귀하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배를 갚는다 했습니다 이게요 처음부터 엄청난 부자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세리들은요 이렇게 이런 일들을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창녀는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 레유의 집에 들어와서 식사할 때 바리세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왜 세리 및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십니까?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요 이들은 아직 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떠나려고 세리직을 내놓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그들과 접속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회귀는 진정한 회귀가 아니라고 본 것이고요 그들은 하나님께 징벌받을 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 여인이 라삐에게 가서 라삐님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죄값을 치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다면 라삐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너 같은 경우는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라고 단언했을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넌 지옥 가야 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이 자신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들여진다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죄 많은 백성이지만 죄의 대가를 다 치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붙들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기쁨에 들떠 자신에게 자유를 둔 이 예수님 이 선생이신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오늘 누가 이 손님을 대접합니까? 예 바리세인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재빨리 그것으로 감사의 표시로 드리고 싶은 향유가 담긴 옥합을 들고 부지런히 그 집으로 갔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면 그녀는 예수님께 향유를 드려 손과 머리에 발을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의 손이나 발을 싣는 것은 여자의 계획에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집주인이 전통예법을 따라서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집주인은 그 예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욕당하시는 것을 그 식사 자리에서 처음부터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그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들려주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은인 중에 은인인 그분이 그 자리에서 모욕당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그녀 안에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녀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준 메시아입니다 말 그대로 그리스도이셨던 것이죠 마땅한 존귀와 영광을 받아야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손님에게조차도 들어줘야 할 예법이 구원자인 그분에게는 전혀 행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한쪽 벽에 기대어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지 않았다면 여자는 식사 도중 또는 식사가 끝나고 환담이 이루어질 때 벌떡이 나서 예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외치고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죄삼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준비한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기 시작했어요 초대 교부였던 오리게네스와 암브로스는 이 여인이 운 것이 자기 죄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예수가 망신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자신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죄인에게 사랑을 베푸신다는 메시지로 자신을 해방시킨 그분이 모욕당하는 것이 너무나 속상해서 지금 이 여인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는 거룩한 분노가 가득 차오르는 것이죠 그 분노가 하염없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을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분노가 있습니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조롱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비난받을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주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이 돌려지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있던가요?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기약합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갔습니다 그런데 골리아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그 소리를 그가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한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비록 키 작은 소년이었지만 다윗은 분연히 일어나 골리아스를 처죽이잖아요 다윗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경험이 있다면 더욱더 그 분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진히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이름이 모욕당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교회가 조롱당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파야 되고요 그것이 속상해야 됩니다 그런 일을 볼 때마다 눈물이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아프십니까? 속상하십니까? 그러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 분노를 표출해야 될까요? 다윗처럼 상대방을 때려 죽여야 될까요? 이 여인이 자신의 분노를 어떻게 표출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인은 집주인의 무례함을 보상하고 그 예법을 행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곳에서 물을 달라 할지라도 아마 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망신당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이겠죠 여자는 예수가 감내하신 무례함에 화가 났고 이를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감 때문에 더 화가 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항간 유책이 생각난 것이죠 바로 이거입니다 여자의 눈물 여자는 예수의 발을 자기 눈물로 적셨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로 그 발을 닦습니다 예수의 발을 씻은 여자는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는 이 극적인 행위를 통해 공개적으로 거무당하고 망신당한 예수의 고통에 참여하게 됩니다 시몬의 계획은 이 여인의 행동으로 발명하와 완전히 깨어지게 됐습니다 일부러 망신주려고 했던 이들의 손님은 더 큰 영광을 받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야 할 마땅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인처럼 500대날이 온 빚진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1만 달란트 빚진자였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릴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씁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참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초대교의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여서 무엇 했습니까? 하나님을 참미했습니다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초대교의 성도들은 날마다 모여 자신을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 주신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단 하루도 그냥 있을 수 없었어요 그게 날마다 모인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세상이 돌리지 않는 영광을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돌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사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 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감격 안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해 될 줄로 믿습니다 매주일 예배할 때마다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구원의 감격 가운데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격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빛을 탕감해 주신 그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처럼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돌리지 않는 영광 그 존기 찬송을 날마다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떻게 우리의 분노를 표출할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바리세인들을 행하지 않았던 규례를 행했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명령이 있습니다 세상이 따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정 16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예수님의 말씀과 규례는 세상 따른 사람들이 따르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을 따랐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이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존중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덩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욕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규례를 행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행하면 예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규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빚진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며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영광 돌리기 위하여 그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성도 여러분 세상이 돌리지 않는 영광과 감사 우리 날마다의 삶 속에서 드려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더 많은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입니다